이렇게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연주하는 분들의 소개를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지금 계신 우리 어엿분 반검서 씨 그리고 아까 뭔가 주목받으면서 등장하신 독립투사의 손자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독립투사의 손자이신 김봉관리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드럼을 쳐주고 계신 원익준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학생주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마지막 곡 박수입니다. 그냥 말없이 걷지 마치 어쩌지는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알 수도 없을 너의 모든 하루는 없었을까 하늘을 빌어 하늘을 빌어 너는 슬픈 얼굴이구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너의 없는 밤에는 어떨지 넌 같은 하늘을 뒤로 널 슬픈 얼굴로 믿고 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밤을 나눠보고 밤새와 얘기를 나누고 때때로 안되는 하루하루지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노래가 쉬워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냥 말없이 걷지 마치 언적지긴 없는 것처럼 마치 언적지긴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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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